도둑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. 입장하세요! 오, 최고의 캐릭터. 마술사 신동엽 씨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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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비둘기. 어허, 어, 개그룹함. 아, 그리고 그 옆에 뿐은? 아유, 껌 씹고 있으면 몰라요. 아유, 여기가 우리 딸. 아유, 너 우리 껍덤 씹 아니고. 껍덤 씹이잖아, 껍덤 씹이잖아. 아니, 씹덤 껍, 껍덤 씹. 혹시, 지현 씨? 네. 얼굴 안 보이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, 약간? 정면으로 봤을 때 약간 삼각김밥 같기도 하고. 어, 야, 그릅다, 야, 너 되게. 그 옆에 누구요? 장발장이요. 싸늘하다. 왕, 왕, 왕. 오, 옆에는 누구요? 그냥 난 싼 도둑놈. 다음 주 갈 것이요. 하여튼 뭐 우리 노을토의 최고의 도둑들 입장하세요. 자, 도둑들의. 잠깐만, 잠깐만. 유현 오빠 뭐야? 추성훈. 비에 레인이 좀. 비에? 진짜 비인데? 비에? 진짜 비인데? 배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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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배보이. 여러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자신 있게, 자신 있게. 네, 저는 김태희를 도둑질한. 도둑질? 도둑질한 게 아니라 김태희 씨는 도둑질한 건 진짜 범죄고. 3대 도둑이라고 하죠, 3대 도둑. 첫 번째, 밥도둑 누구예요? 아, 간장게장. 간장게장. 그다음에? 김태희 씨 도둑. 한가인 씨의 마음을 뺐어요. 연정훈 씨. 연정훈 씨가 또 2대 도둑이고. 3대 도둑이 바로 본인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니,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? 잠깐만. 뭐야?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아. 야, 설마. 뭐야, 뭐야, 뭐야. 하리야, 내가 기대감이 엄청 커져. 아, 이쪽에 뭐가 있구나, 분장이. 아, 저거 끝이야? 어색은 전자야? 내가 모자를 구하느라고 진짜 다 돌았는데. 뭐예요? 목넘겸이 부르러워야 좋은 커피다. 이정재의 도둑들입니다. 도둑들의 이정재입니다. 이정재. 이게 뭔 소리야. 이정재님의 도둑들. 들어보시죠. 성대문사에 집중하니까.